아 우리 왜 이렇게 다 피 거지 같은 거 밖에 없어 뭐 해줘야 돼 이걸 어 근데 수확 오리아나는 처음 해보는데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깐띠 뭐야 퀴 나한테 쓰네? 금걸이 좀 놓친 것 같은데 어 뭐야 왜 마나 수납할지 안 쌓였어 너무 빨리 썼나? punk 깜빡 ули 아 쿠션 괜히 먹었다 플래시 존나 쿨하게 쓰네 파이비 파이비 아이고 비즈킷이 없어서 그냥 집을 가야겠다 라임 요구 욕심부리다 갱맞고 죽겠다 집을 안가고 가위계를 봐준다라 집을 안 가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 솔킬 다 있네 아트문도 솔킬, 탑도 솔킬 솔직히 바텀은 이해하는데 탑은 좀 아니지 않나 얘를 또 잭스랑 들어올 것 같은데? 아트문도 솔킬 아트문도 솔킬 아트문도 솔킬 아트문도 솔킬 아트문도 솔킬 아트문도 솔킬 아 뭐야 이거 얘 무빙이 왜이래 신발부터 사는게 낫겠다 신발부터 사는게 낫겠다 아트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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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urkey 오늘은 아트문도 아트문도 여러분 이렇게 아니 실화냐? 아 이거 다리우스 이만 아무한테나 맞췄어도 둘 다 닦겠다 이건 외바인데 리드가 이걸 굳이 끝까지 탑을 오네 아 이거 블라디도 풀리고 탑전골도 다 풀리고 이거 세트로 풀리는구만 괜히 오리아나 했나? 무난하게 질 것 같은데 그 오리아나 지는 패턴대로 또 죽나? 너무 전형적인 그 패턴인데? 결국 제대로 된 한탄은 한 번도 못 해보고 사이드에서 게임 끝날 것 같아 그냥 휘둘리기만 하다가 더 굳이 해야될 어 잭스 집가면 내가 이거 전용 막아야지 전용이 아니라 레드였구나 아이씨 터데릴걸 지금 먹고 있지 않을까 이제 방금 진짜 잘 못하는거고 아이씨 터데빈 아이씨 터데데빈 이 방금 아이씨 터데데빈 안에서 기고 논의 쪄데데낭 그의 방금은 아 아 이거 지금 무대는 있으면 2차 미는 각인데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게? 아 아 채네 이거 편하게 못 먹게 하자 아 킨드 딸 수 있었는데 노궁이라 쟤 너무 생각이 많았어 그냥 지르고 봐야 되는데 자 하지만 아까의 나의 딜과 지금의 나의 딜은 다르다는 거지 아 근데 이것도 아 제발 제발 다리우스가 그냥 젝스 타워 끼고 막아줬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질 거 같은데? 아 ? 큰일 났다 아 잭스 이거 신나가지고 그냥 스플릿만 하루종일 하겠네 그냥 내가 주문미득 구슬가서 돌아다닐까 저기 참여하긴 늦은거 같으니까 그냥 이거 밀자 뭐야 이거 왜 없어 뭐 아 상시 고마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얘 왜 이렇게 빠르나 했더니 주음의 독고술이구나 어 룰수 있겠는데? 이게 노궁이잖아 라칸도 얘네 빡쳐가지고 발원 뛸거 같은데 핸드레드랑 잭스 잭스 저기있다 나 이거 도와줄사람 있나? 오 야 블루 블루 튀어나오는게 라칸 이니시원인줄 알았네 이니시원인줄 알아듣는게 라칸 이니시원인줄 알아듣는게 라칸 이니시원인줄 알아듣는게 라칸 알아듣는게 라칸 이니시원인줄 알아듣는게 라칸 이니시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